네 안녕하세요 핸썸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모델 고소연입니다. 타임VMD실 서현정 실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원피스 특집이에요. 네 원피스 정말 많이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정말 많아요. 핸썸이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다. 오늘 특히나 원피스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점프 슈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모델분 나와주세요. 너무 상큼하세요. 네 너무 귀여우세요. 저희 인사이더 분이세요. 모델분들. 아 직원분들. 네 직원분들. 정말 얇은 소재의 니트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셨을 때는 니트 딱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이거 우븐인가? 약간 그럴 정도로 뭔가 좀 촘촘한 소재예요. 맞아요. 러플이 달려있는 그런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 아이템의 밑단은 약간 조거 스타일이에요. 조금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이 같이 가미된 뭔가 위켄드 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화사하시다. 일단 색감이 눈에 확 띄고 역시나 인사이더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더한삼닷컴 MD 홍지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또 약간 점프수트라고 하면은 한 벌이니까 좀 입기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허리에 일단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소재가 엄청 가볍고 맞아요. 가벼워 보여요. 그리고 단추도 색깔별로 이렇게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단추 예쁘다고 이미 댓글로 올라오고 있어요. 171cm 타임의 점프수트입니다. 키가 크셔도 짧은 아이템을 입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을 해드린 게 점프수트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벨트 디테일을 주목해 주시면 요즘 정말 트렌디하죠. 네. 이거는 또 탈부착이 되네요. 탈부착이 되죠. 그래서 다른 원피스나 아이템에 매칭을 하셔도 맞아요. 리버스블을 하게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우리 미니 원피스죠. 정말 언제 어디서나 실패할 확률 제로인 미니 원피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수줍수줍하세요. 굉장히 그래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시술을 하면 비침이 없으면 오히려 좀 이펙트가 없어 보일 법 했는데 슬립을 달아주셨고 이 아이템의 특징은 소매인 것 같아요. 봤을 때. 아 여기 이렇게. 뭔가 약간 플레어지는 이런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살짝 어깨가 드롭되면서 여기서부터 플레어지는 이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원피스죠. 너무 예뻐요. 일단 칵테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티셔츠 탑에 스커트를 매칭한 것 같은 그런 무드지. 무드인데. 맞아요. 알고 보면 원피스. 맞아요. 투피스 같은 느낌이 일단 들었고요. 네. 맞아요. 저는 딱 들어왔을 때. 결혼식 하객 룩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정말 커버가 되는 게 이게 옆에서 보셨을 때도 살짝의 랩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밸런스 자체가 약간 한쪽으로 사이드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리가 길어 보이고 좀 경쾌해 보이는 무드가 있어요. 와 제가 이거 엄청 능력해 봤어요. 수연 씨 정말 아까 예쁘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너무 짧아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소매 볼륨에서 다 포인트로 시각적으로 위를 딱 커버를 해주시는 맞아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게 너무 포인트예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기장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디 원피스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되게 여성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니트로 된 원피스에 샤아가 덧대어져 있는 오히려 조금 더 볼륨 있어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퍼프 소재로 여성스러움도 이렇게 딱 가미가 돼 있어서 맞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입으실 수 있는 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탐냈던 아이템인데요. 더 캐시미어 제품 전체적으로 성근 리브 조직으로 짜임이 돼 있어요. 단추를 풀으시고 안에 사실은 수영복을 같이 레이어드 하셔도 위켄드나 아니면 바캉스 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폭죽이 터지는 듯한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이런 디테일이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 너무 예뻐요. 네. 무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모델이세요. 아 아닙니다. 일단은 허리 부분의 디테일이 딱 눈에 띄죠? 낭방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밴딩 디테일 로고가 들어간 넥라인이 밴딩이 돼 있잖아요. 역시나 이 뒤에도 밴딩으로 돼 있어서 착하시기에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소재 자체가 스트라이프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시면서 고급스럽고 정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H라인 실루엣에 오피스 룩 원피스의 정석이다. 맞아요. 정말 잔잔하고 섬세한 체크 패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라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H 실루엣에서도 여성스러운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모킹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로맨틱한 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플로어 패턴이 약간 민트, 브라운 그리고 약간 라인, 레몬 칼라 약간 이런 배색들이 믹스가 돼 있다 보니까 컬러가 정말 트렌디한 컬러가 있으면서도 지극히 여성스러운 아이템의 디테일을 조금은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주머니인가? 네 맞아요. 아니면 디테일인가? 하셨잖아요. 일자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걸었을 때 뭔가 조금은 더 디테일이 볼륨감 있는 팔뚝살 못 뺐을 때 좀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맥스 원피스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정말 입고 싶은데 난 키가 작아서 못 입을 것 같아. 이번 시즌 또 트렌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맥스 드리스가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되게 깔끔한 원피스 진 소재와 약간 여기에 리브 소재의 니트가 맥스 돼 있는 맥스 돼 있는 맥시 원피스 모델분이 키가 작으신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허리에 호트링 밴딩으로 좀 쪼였어요. 그래서 기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적절한 실루엣에서도 연출을 할 수 있는 앞에 슬릿이 돼 있어요. 오히려 더 경쾌해 보이고 밝아 보인다. 정말 시원하면서도 이런 과감한 프린트 꼭 필요하죠? 맞아요. 휴양지에서 입으시면 너무 좋을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맥이 정말 일단 적절하게 브이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린트가 과할수록 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 넥 라인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물결 표시가 돼 있어요. 정말 여성스럽고 길어 보일 거야 하는 아이템 원피스 중에 진짜 대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태까지 베스트인 아이템들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템은 이제 타임에서 FW 신제품으로 나온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에도 입을 수 있지만 FW의 새로운 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옆에 소매 부분에 스트링이 돼 있어요. 뭔가 내가 연출을 했다라는 손팟이 느껴지는 원피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정말 키가 작고 아담하신 분한테도 이런 맥스 원피스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일렛 디테일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하다. 여기는 한 겹인데요. 또 여기 가슴 약간 예민한 부분들은 두 겹으로 처리를 해주셔서 이런 섬세함 정말 좋아요. 와 정말 화사한 컬러. 요즘 저희가 보여드린 이 컬러는 피부톤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컬러 중에 대표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호텔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데일리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요. 맞아요. 약간의 이런 슬릿이 이렇게 뭔가 슬릿이 돼 있으면서 어르셨을 때 비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원피스 보고 라라랜드 생각났어요. 너무 예뻐요. 일단 컬러감이 너무 커서. 컬러가 정말 너무 키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작은 신분이 입어도 강추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룩을 보시고 프로포즈 하고 싶다. 허리가 슬림하게 되어 있고 밑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지는 그런 디테일이 정말 여성스럽고 우아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셔츠 원피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원피스 셔츠 원피스는 진짜 길게 입어도 멋스럽거든요. 맞아요. 망태감이 있으면서도 좀 뭔가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소재 자체가. 이런 거 입고 캠핑 가도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아이템의 무드를 같이 연출을 하면 약간 스포티하게. 캠핑로 손색이 없죠. 맞아요. 이거 너무 예쁘죠. 화사하고 여성스럽고 패턴 자체가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역시나 랑방 컬렉션의 지금 현재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원피스 자체. 여기 넥선이 다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도 끝까지. 약간 이렇게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투웨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시어석호 소재가 볼륨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소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볼륨을 연출할 수 있는. 맞아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소연씨 정말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친절 줄 알았어. 어떻게. 원래는 이런 뭔가 여성스러우면서 볼륨 있는 실루엣이 네. 키가 작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키 이하에서 조금 많이 입으시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근데 모델이 키 크신 분한테 저희가 매칭을 해드렸다라는 거는 모든 실루엣의 로망 아이템이다. 밑단이 그냥 일자가 아니라 그냥 옆모습이나 뒷모습으로 보셨을 때 조금은 캐주얼하면서도 맞아요. 약간 디테일이 조금 젊은 아이템이 좀 되게 여성스럽죠. 와 너무 귀여워요. 지금 난리 났어요. 천사냐고. 너무 예뻐요. 나오셨어요. 와. 너무 여성스러우신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 소매가 옆으로 보시면 약간 컷아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춰지는 느낌이 조금은 글래머러스 하면서도 섹시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고요. 약간은 조금 경쾌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되는 단추 하나하나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단추가 또 뭔가 투명한데 이런 디테일들이 또 살아 있어서 맞아요. 다양한 임팩트를 찾으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하나하나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냥 헤어넥인데 뒷부분이 더 딥해요. 네. 저 사실은 이런 아이템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뭔가 딥한 아이템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X자에 이너 컬러 이너웨어랑 같이 묶을 해도 경쾌해 보이고 체크 패턴이 X자로 되어 있어요. 이 위에는 일자로 되어 있고 맞아요. 심심해 보이지 않는 네. 그냥 재미있는 포인트 룩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약간 저희도 쇼핑하는 듯한 마음으로 맞아요. 지금 보고 있어서 너무 즐겁네요 사실. 고급스러우면서도 루즈한 그런 무드가 있죠. 맞아요. 꾸안꾸. 그렇지만 럭셔리한 아이템. 맞아요. 전체적으로 딥한 네이비에 화이트 카라와 소매 배색으로 블러킹을 줬잖아요. 네. 정말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데일리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여성스러운 룩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선임님이. 일단 프린트가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수묵화 같은 느낌일 수도 있죠. 수묵화? 아 수묵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피스 자체는 안에 슬립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비침을 방지할 수 있고 뭔가 원피스로서 여성스러우면서도 네.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다. 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마지막 원피스를 보여 드렸습니다. 네. 진짜 원피스 총집합이었어요. 이거 정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를 연발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준비를 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뚜듯한. 너무 감사드려요.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좋은 상품들로 네. 헨성TV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쇼핑하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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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